오늘의 첫번째 주제, 보험 쪼개기를 통한 보장석탑 쌓기 되겠습니다. 우와, 보장석탑을 쌓는다. 정말 듣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어떤 강의가 될지 기대됩니다. 김경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보험 가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A 유형인데요. 바로 한놈만 잡자 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신보험과 같은 한 상품의 특약을 잔뜩 부과를 해서 한 10개도 보험을 넘게 가입을 하시고 이 정도면 든든하게 내가 보험을 가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마구잡이 가입형이신데요. 이거는 종신보험을 비롯해서 각종 안보험과 상해보험, 기타, 치매보험에 또 안보험 또 가입하고 통합보험에 또 여러 가지 특약들을 가입해서 또 안보험을 들고 이렇게 10개가 넘는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은 누락이 돼 있거나 또는 다양한 보장들이 중복 가입돼 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A, B 유형 모두가 문제점은 갑자기 삶의 이벤트 중에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치거나 했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짧게 내는 게 아니라 1년, 2년 내는 상품이 아니라 10년에서 최대한 30년, 40년을 낼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급 외제차 한 대값 이상의 보험료를 불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불필요하게 많은 낭비가 될 수 있는 보험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위험들이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험의 종류가 있는데 그만큼의 보험의 종류 또한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위험 종류별 보험의 분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중요한 건 사망보호장이겠죠. 그리고 암과 2대 진단비 같은 3대 진단비가 있고요. 수술비, 입원비가 있고요. 또 많이들 가입 중이신 실선의료보험비, 그리고 기타 치매보험이라든가 간병비 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등 기타 보장성 보험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망보장의 대표적인 상품은 종신보험이겠죠. 종신보험도 변액보험이 있고 공시이율 상품들이 있는데요. 대푼 30, 40대 젊은 가장분들을 중심으로 변액보험들, 종신보험을 주로 가입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는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달리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까지만 사망보장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는 무척 저렴하고 저렴한 보험료만큼 고액의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효율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3대 진단비인데요. 3대 진단비는 대표적으로 암보험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2대 진단비인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보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술비라든가 입원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수술이라고 해서 일종에서 오정, 좀 더 폭로, 포괄주의 형태로 가입이 된다고 한다면 손해보험의 수술비는 12대 질병 또는 30대 질병 등과 같이 열거 형태로 수술비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손해보험도 생명보험처럼 1종에서 7종 이런 식으로 종의 형태로 해서 좀 더 포괄적인 보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리고 실손보험의 경우는 단독 실손과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실손이 있고요. 또 노후,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도 있습니다. 기타 치매보험, 간병비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이 중에서 이런 보험들은 사실 단독으로도 다 가입이 별도로 가입이 되는 형태이기도 하지만 어떤 통합보험이나 이런 데 특약의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고 복잡한 보험들을 어떻게 하면 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보장을 준비할 때 과연 생명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을지 손해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옳을지 또 종신보험 좋다고들 하는데 꼭 들어야만 하는 건지 그럼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사망보험을 비롯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장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상품으로 패키지로 형태로 가입을 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좀 혼란스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는 한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는 중요성보다는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손해보험은 재산을 중심으로 보장을 준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자동차라든가 화재보험이나 등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면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차이가 크게 없어져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생명손해보험의 어떤 선택의 문제는 단순하게 내가 과연 어떤 쪽에 보장이 필요한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험의 종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의 종류라든가 그리고 내가 보장기간을 과연 어떻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보험기간에 대한 선택 그리고 몇 년 동안을 내가 이 보험에 대한 불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들이 있겠죠. 사실 이런 보험의 다양한 종류와 보장기간, 이런 납입기간 등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받고 합리적으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험증권을 하나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런 보험증서들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종신보험의 증권이고요. 보시면 주계약에 7천만 원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월 보험료는 7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만 11만 4천 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해 특약, 입원 특약, 암에 대한 특약, 수술, 상해, 성인병 등등 해서 7가지 이상의 특약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보험료는 23만 1,600원이지만 주계약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의 보험료는 11만 7,500원 정도 수준으로서 사실 이 11만 4,100원에 대한 이 부분이 나중에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에 재원이 되는 형태고요. 이 특약에 대한 해당하는 보험료는 결국엔 언젠가는 대부분 소멸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테크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마라. 위험을 분산해서 가입을 하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재테크에서 중요한 용어로 쓰이는 만큼 보험에서도 저는 이러한 용어를 좀 같이 쓰고 싶어요. 대부분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유형들인데요.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 보험 증서에서처럼 A생명의 어떤 종신보험에 주계약을 가입하고 거기에 각종 암을 비롯한 수술비와 이대 진단비 각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약을 가입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는 B손해보험사죠.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생명의 주계약이 아닌 기본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생명의 주계약과 달리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보통 통상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B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도 생명보험회, 종신보험회처럼 암진단, 수술비, 운전자, 이대 진단비 등등 실손, 심지어 여기에 치매보장과 주택화재보험 특약까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이런 형태로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누구나 한 번쯤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어려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부터 정리를 하실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예금이나 적금 또는 아니면 보험을 먼저 해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의 경우는 어떤가요? 특히 보장성 보험에 예를 들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에 턱도 없는 작은 금액 또는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죠. 사실 아무리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보장은 있죠. 바로 실손 보장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진단 자금일 텐데 사실 이렇게 종신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한 분들은 따로 이런 암 특약이라든가 실손 부분만을 따로 빼서 할 수 있는 형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이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된다면 여기에 주기약에 부속된 나머지 특약들도 한꺼번에 모두가 다 사라지는 형태가 되겠죠. 물론 나중에 형편이 조금 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다시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점에 나이도 증가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내 건강에 이상이라도 발생이 된다면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즉 이런 형태의 가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특히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는 것보다 하나의 상품에 쭉 가져가는 것이 보장 측면이나 나중에 보험금 청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 왜 다시 이렇게 쪼개서 분산을 하게 되면 유리한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도 재테크처럼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또 격언처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나눠서 하면 좋을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보장 쪼개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사망과 진단금 등과 같은 굵직한 보장 내용들을 구분을 해서 분산을 해서 일단 열거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나의 상황에 맞게끔 각각의 보장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망 보장의 경우에는 종심보험과 정기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종심보험에는 특히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변액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공시율 상품과 같은 형태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종심보험과 같은 상품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가급적 주기약만을 가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중국배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분산을 한 후에 나에게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진단금의 경우에는 크게 암보험과 이대진단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이런 진단비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1차적으로 비갱신의 형태로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상황에 맞게 추후에 좀 더 보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갱신형을 탑재하는 방법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의 경우에는 최근에 트렌드인 이런 유사암에 대한 부분, 특히 일반암만큼 발병률이 훨씬 높고 보장 금액이 작았는데 이 유사암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진단금을 보장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체크하시고요. 특히 신항암치료죠. 표적항암치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대진단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세 이런 형태로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을 반드시 뇌혈관 질환, 전체 뇌혈관 질환과 전체 심혈관 진단 부분으로 이렇게 좀 넓게, 폭넓게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기존의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이슈죠. 갱신보험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아직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3세대 착한 실손으로 단독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본인의 라이프 형태에 따라서 이런 기타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실손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은 꼭 반드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1인 시대가 나홀로 어떤 시대가 많다 보니까 삶을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간병인에 대한 니지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후유장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각종 이런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본인의 니지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보장 쪼개기를 통해서 결국은 저는 보장석탑을 이렇게 쌓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손보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결국은 일단은 실손보험이겠죠.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기본적으로 보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실손보험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자녀를 갖고 내가 가족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가장 사망보장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망보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심보험 또는 정기보험 형태로 준비를 두 번째 탑을 쌓으시는 후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각종 진단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타 운전자라든가 후유장애 같은 각종 보장성 보험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이렇게 탑을 쌓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갑작스러운 나의 위험, 삶의 위험이 다가오더라도 불행하게도 내가 기껏 열심히 쌓아올린 탑을 허물어트리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하게 되면 그 위험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능 외에 연금보험과 같은 준비까지 가능하다면 추후에 내 든든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보장이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까지 보장할 수 있는 보험 플랜에 대해서 보험 석답 쌓기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각각의 용도를 가진 보험들이 종류마다 또 회사의 보험 상품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할 때 좀 꿀팁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주 많은 효율적인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험 선택 요령은 첫 번째,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나한테 보장 자산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각 보장별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어떤 장단점을 좀 검토를 하신 후에 어느 쪽이 나한테 맞을지를 선택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보장에 대한 기간 그리고 납입 기간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비갱신으로 갈 것인가 갱신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비갱신을 먼저 준비를 하신 후에 그다음에 갱신과 같은 상품으로 추가적인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결국은 상황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주요 보장에 대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집중해서 가입하지 마시고 다양한 상품에 분산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Electrum